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짝사랑을 부르고 있는 문효주라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그 짝사랑하면 안 읽은 짝사랑이 주현미 짝사랑 있잖아요. 제가 또 요즘에 옛날에는 주현미 씨가 짝사랑을 외치고 다녔고 제가 요즘에 짝사랑을 많이 외치고 다닙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들려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저는 춘천에 살고 있거든요. 멀리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려고 왔습니다. 하나님 크게 한 번 박수 주시겠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파랑아,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과의 사랑을 너를 두고 지내라 사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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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 사랑을 사랑했으니 사랑을 좋아했으니 그분이 좋아하냐고 사랑이 무슨 장면이 나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나 널 가지를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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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내 사랑아 너를 두고 끝을 걸어 서로가 사랑했었니 서로가 좋아했었니 그 눈이 부하하면 안돼요 사랑이 무슨 장면 중단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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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를 마라 내가 그녀만 내가 울지 않니 사랑이 무슨 장면 중단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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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바라 내가 그녀만 내가 울지 않니 내가 그녀만 내가 울지 않니 내가 그녀만 내가 울지 않니 오늘의 주 최고 안화되십시오 예 예